덱에서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불엘불 엘 엘 무기입니다 엘 엘 황감갑 주인근 감사합니다 골드를 챙긴다 저 이벤트 제대로 안읽어봐서 뭔지 잘 모르겠어 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밤 아니 당연히 타격 하나는 뜰 줄 알았는데 절단 드롭킥 절단 드롭킥 절단 드롭킥 절단 드롭킥 절단 드롭킥 드롭킥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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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뿜키 감시병 난타 난타부터 넣자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강타 어디가냐 야 좀 아유 똥캠 야 강타만 빨리 넣었으면 되는거를 똥감각 아니 킹감각 망했다 똥감각 집으면 안되는데 왜 집었을까 약간 무감각한테 잘 보이고싶어서 집었습니다 저거 집으면 안되는데 흐하 다음 엘리트에서 죽겠는데 다음 엘리트가 저거면은 그 보속이면은 킹만 할것이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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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총이 만나는 상승하 한개 돌파 한돌 힘없는 한개 돌파 한번더 어림없는 소리 한개 돌파 암시 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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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괜찮게 잡았네요 하긴 뭐 빨간본만 아니면 되는거였을까 즐대적인힘 1절힘 2무감 유도갈 무장해제 도갈 사고 싶긴 한데 도갈은 돈이 없다 그냥 도갈 살까 당장 쎄져야 되는데 도갈은 당장 쎄지진 않으니까 아 그래도 도갈이 제일 낫긴 하겠지 도갈이 제일 낫겠죠 당장 쎄지는 유황 당장 뒤지는 유황 아니 힛 황급 수호자 변신시키는 상상 힛 야 드로 왜 이렇게 크지 같아 하긴 드로가 그런게 아니라 혜택이 그렇구만 진정한 끈기밖에 없네 안 돼 수비 태웠어 안 그래도 없는거 하긴 하네 를 이 쇠물이 니 쇠물이냐 예 예 예 도갈 판도라 독판 아니면은 도갈 행위원 도갈 판도라 짠 으악 미친 개망했다 또 힘없는 한계 돌파 언제까지 힘없는 한계 돌파 해야되지 강원아 봅시다 근데 불도 없네 망했다 쏟았어 판도라로 날먹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튀자 퉤 트램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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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압도 써야될 것 같은데 근데 위압을 사면 진화를 못사 위압이 더 급하지 않을까 진화가 더 급한가 진화가 더 급한가 흠 덱이 좀 끔찍한데 한 돌 지울걸 그랬네 한 돌 지우는게 더 낫지 않을까 띤 아이고 그 하즈모닛님 200비트 응원 가수야 뭐야 이미 잠드신거 같은데 아이고 이런 젠장 아이고 이런 젠장 아니 이런. 접자 장사 접자. 다음 첨탑을 찾아보자. 이번 스웩은 틀렸어? 다영신 빈털터리. 아이 미친 한계 돌파 필요 없다고. 한계 돌파 왜 줘. 일단 제물 빨로 버틸 수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영신 빈털터리. 너무 아프다 제물빨로 살긴 사는데 진짜 딱 제물빨이다 무돌 전함 전함이나 알란가 무돌이나 안가 전함이나 안가 안그래도 수비카드 없는데 몸풀까지 넣으면 맞다 뒤질 것 같아요 사실 저거 안집어도 맞다 뒤질 것 같지만 교보네 해시계 똥뿜기 돌파할 한계가 없어요 그냥 한계가 명확해요 그렇군요 얍 흘려보내기 킹력 갓내기가 탑이지 아니 이걸 바리케이드를 준다고? 뭐지? 갓대기 되는 것인가 털리블리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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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움 바나에 6방어 12데미지 게이드 아니 전투염성 왜케 많이 나와? 소리만 지르는 아이언클레드 깔고기 털어내기였던가 그럴걸요 목소리 큰 놈 이기는 게임 부강가가나 터져요 하나 더 줘도록 광복화 쓸만한거 같아요 진화 타락을 준다고 내 타락 써도 되나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써보면 알게되 리얼룩 재물 안 써도 되네 흘려보내기나 몇장은 더 나오지 아예 바리케이드 나왔다 바리케이드 넣어 가야겠지 아까 차 보고 못먹었는데 기사생각 나올것은 아닌데 바리케이드는 두장의 공을 바리케이브 보강가 어디갔어 기사생각 여기 있네 다리케이브 밀리바니 헐게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다리케이드라서 못 잡을 일은 없겠네요. 심지어 표창도 있습니다. 제불 하나 더? 에잉. 레버 파리 부족도 땡큐지. 제불 코타 집었으니까 왕관 집어도 할 것 같고. 사실 지불 카드가 남아있긴 한데 코스트가 필요하니까. 아니면은 룬반구 할까? 사실 룬반구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 힐라엘라님. 구독권 선물 감사드립니다. 와사다. 사실 룬반구가 나왔는데 말이요. 어차피 벽댕이고. 아 근데 룬반구 집으면은. 룬반구 노잼. 노잼. 깨노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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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빙 열심히 했는데 지속권 저요 불란 말이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 돈이면 구독 가능한데 아니 딱 좋은데님 아이고 부원감사님 고맙습니다 폭옥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혜식이 있으니까 저거 찾자 저거 훅훅 안나왔다 젠장 멘붙고 관리된다 서랍 단수 빠리단수 아이 세상에 아이 딱 소원도의님 맞삽자 심오 배식의 각인데 파리단추 파리단추 저거 파리단추 여기서 화형을 선투 재면 드디어 나왔다 저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기생충 치워라 먹는다 기생충 입에 안맞아서 안먹는다 치워라 어디서세요 기생충 무료 다운로드 안 돼 룸반구 집으면 조작한다니까 이거 야 어떡해 마이브 이게 주작이지 딱봐도 이게 제가 찾던 기생충 여기에 있었네요 저리 가 뭐 하이하고 있어 필요 없어 룸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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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생각이 안되는게 요런것들때문에 참호 안아주라 그냥 참호 줘 참호 줘 저 한계돌파 저거는 또 어떻게 하냐 아 절힘 위로 올릴걸 절힘도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격돌을 그래서 격돌을 내가 룸반구 나 제가 터널 요 저거 일 일 일 일 빤스러운 포션이 불을 뿜을 때가 왔다 빤스러운 포션이 아유 아퍼 결국 덱이 재물빨이라서 재물 얼마나 빨리 차냐 요거에 제일 중요한 오반 육압 넣을까 전압 넣을까 소리만 빽빽 지르는 아이언클레드 득은 메타 어둠의 부흥 떴다 철신 어퍼 뜨면 이제 이것도 드룩 카드로 바뀌신다 근데 중요한거는 재물함 뽑자 제작 나오라는 재물은 안나오고 제작용 카드로 바뀌신다 지불 흘려보내기 세번째 교본에서 타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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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워터 미라손 해가 좋은 보람이군 아 이거 여기 있었을걸 보셔야 나올수도 있는데 왓씨 큰일 났다 재물 안 썼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뭐야 이거야 지도 하나 더 할까 아 뭐야 깨워다 줬어 그 겸 대기 쓸데없이 두꺼워서 좀 쫄리네요 아 뭔데 저단 다 잡히냐 뚜렷 아 우릴 좁은 거고 아 이건 좀 되게 의지간히 파워받혔나보네 흘려보내기나 쓰면서 어우씨 뭐든지 흘려보내는 아이오 와아 아씨 돌리자마자 탈팽이 튀어나오네 으이 엇같으세 흫 흫 에 뭐 탈팽이 못잡을때가 설때 아니다 쭉 순환대가 아니라 순환 딱 한 번 하자마자 달팽이가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약간 재물 재물 얼마나 빨리 뽑냐 요 싸움인데 재물빴다죠 드롭 포션 없냐 드롭 포션 대신 불타는 조야 성급함 성급함도 괜찮겠지 3장이니까 성급함 불조약이라고 했었까 불조약 사면 제거 못하네 그래도 불조약이 날 것 같은데 해시계라서 아니면 속도 포션 사고 제거를 할까 에너지 포션은 미라손 떠서 없어도 될 것 같고 수난댁이 결과적으로 되니깐 재벌이라서 그러면 성급함이 될 것 같고 성급함이 될 것 같고 된거 같은데 한개 돌봐 장난해 한개 돌봐 대단히 일리있네요 저 강력한 손가락이 된거입니다 저거 어디가냐 기서야 새거 어디가냐 들어가좀 음 그저구만 해식을 써봅시다 아씨 인마 죽어 아이 진짜 아씨 아니 뭐야 이게 해식이 하나 해식의 둘 아니 고정패턴이야 이거 이러다 이러다는데 맞겠다 손해봤다 백전파전 무장해제 무장해제 아니 몸박이 나와 잠깐만 몸박이냐 무장해제냐 아니 응 뭐가 맞지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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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을까 지금 절힘 딜로 다 잡을 수 있는데 포션도 포션도 바꿔 가야겠다 포션도 바꿔 가야겠다 아 타락 말린다 아 타락하고싶다 아 타락하고싶다 털럭참기 진화 마지막 장에 빼꼼 남아있는거 기억나요 난타성그타 징끈으로 딜카드 태우고 순환덱으로 가야되지 어차피 이거 다시 오더살벌 없으니까 기타 징끈으로 가야 된다 내 왠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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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